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읍부동산랜드에서는 하순군 도곡원천에 있는 나대지 매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하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 온천단지에 있는 나대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토지의 모든 자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구역정리가 된 토지의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지적도를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빨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주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이종지구단위거리시설과 원천휴양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687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토지의 위치와 이 토지에 접해져 있는 도로들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멀리 후편에 보이는 곳이 무인텔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현재의 상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주변 환경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나대지로 되어 있지만 이 토지를 4등분 분할하여서 저는 주택단지를 지어도 적당하기라 사료가 됩니다. 사업성으로는 온철 호텔이나 아니면 무인텔을 지어도 적당하겠고 전문 특별화된 가든 식당을 하나 구성해도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6억 8,700만 호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저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보다 나은 부동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실 때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